뮤직 주세요. 조금씩. 안 가 Arri. 대답을 다 해주시네. 다 갚았어, 이미. 또 있어, 엄마. 여기까지 봐. 이건 농담이에요. 엄마한테 준비한 게 있어. 엄마가 풀러봐. 내가 읽어줄게요. 장한 어머니상. 늘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있어.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합니다. 어떡해, 나 올 것 같아. 아, 늙어서 얼마 못생겼을까? 최고의 어머니 그리고 장한 어머니를 위해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2039년 11월 18일. 어머니 하나뿐이죠? 고맙다. 아, 세상에. 우리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. 아니, 엄마. Ama 맥이야. ffencial sized 업гу 철자